최우희소녀 최우희 이러나서 할게요 다들 일어나서 할게요 자 이게 뭔지 몰라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여기 놓고 아 나 이런 거 무섭네 나 이런 거 진짜 무서운데 뭐? 라드 어떤 멤버분이 해줄래요? 재영 네! 놀라시면 안되고요. 떨려지 마. 위험한건 제가 먼저 할게요. 4개가 있어요. 오늘 4개를 드릴건 여기서 3개를 맞춰주셔야 돼요. 지금 여기 아니면 한개죠? 아 네 여기는 하나 있습니다. 막 움직이나? 저게 움직일 수도 있어. 내가 봤을땐 저거 내가. 오빠 여기도 있어. 어디야 할거야. 무섭지? 근데 나 진짜 이런거 하나 못해. 뭘 했다. 조심해 조심해. 얘들아. 미안해. 나 다쳤잖아. 나도 못했어. 너가 잡혀. 오빠 팔찌 떨어져. 그릇이요. 너무 무서워. 나 겁 많은거 알잖아요. 스펀지? 아니에요 아니에요. 다 만져보셔도 돼요. 반대 만져라. 저 그거요. 우리 예전에 갖고 노던거 슬라임 그거 넣기 전에 이거 먹으면 안되는거 있잖아요. 제 물방구에서. 아 맞아요 맞아요. 정답. 슬라임입니다 슬라임. 네 맞아요. 다음거 뭐야. 냄새나는거 담당. 다음번엔. 우리 여성여보들이 할까요? 렛츠고. 자. 아 무서워. 매트는. 정글같아서 다 할 수 있어. 별거 아니야? 오빠 왜 이렇게 겁이 없냐? 그건데? 그. 별? 아니 잠깐만 잠깐만. 빼면서. 지유씨 만져보라고 하세요. 아니 오빠 어떻게라도 내걸로 했어. 아 만져보게 하시고 정답은 만져보세요. 깰 것 같아. 느껴보셔야죠. 거기 없어요. 여기 있어요 여기. 아 뭐야 뭐야? 누구나? 누구나 땀말이 있어. 어. 어 설마 그거 아니야? 조금만 해라. 거기서 조금만. 조금만. 그쵸 그거. 걔야. 그 친구. 잡아. 뭐야. 이거 브러쉬요 롤빗. 롤빗. 정답입니다. 다음거. 아 더 있구나. 4개 중에. 이거 한번만 맞히면. 4개 중에 3개. 이거 하나만 맞히면. 커피차. 성공입니다. 네. 소민. 소민이. 어 소민이다. 오케이. 어 표정이 안좋으신데. 아뇨 아뇨 아뇨. 이거 어떻게. 여자연모가 하실려고? 네네. 오빠들이 해주세요. 아니야. 아니에요 소민이 가세요. 뭐야 뭐야. 문신은 아닌데. 우리는 다음에 키워요. 감사합니다. 소민이 가세요. 수인씨. 이거 벌레에요? 아 벌레는. 벌레는 깨물지. 매니저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. 아 뭔데 뭔데. 아 형님 와서 해보세요. 야 이거는. 너무 좋아하셔. 이건 일단 만져보지 않으면. 도와줘. 손 줘봐.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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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. 아 뭐야. 아 이 그릇이야. 근처 가지도 않았어요. 정답 그릇. 아 그릇. 그릇 안으로 손을 넣으셔야죠. 그릇 안으로 손을 넣으셔야죠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부탁했다. 뭐야. 이거 부어도 돼요? 물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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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만져. 물에 있어? 아니 뭐야. 이게 이게 향도 그닥. 물 안에 있는게 맞아요. 미꾸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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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머데 물? 물이 나왔어? 미꾸라지. 미꾸라지. 이게 미꾸라지 약간 비슷한 종이래요? 근데 얘랑 약간 입장하고 있는거 같아. 오빠가 귀여워. 아 잠깐 나 여기 부상 당해서. 만조해라 아실 수 있어요. 아 무서워. 나 여기까지 왔구요. 나 겁이 너무 많아. 저기. 잠시만. 나 이러고 있어요. 아니 진짜. 그러지 마세요. 나 이거. 상충하다. 어 더워. 땀다. 몸의 양을. 아 나 너무 웃긴다 진짜.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. 잠시만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어 정말 해산. 자. 다른거 한번 넣으세요. 비엠다운 넣으시고. 지효씨도 한번 해보세요. 뭔가 말팡맞네. 너부터 해. 너부터 해. 해산 이런거 아니야 해산?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뭐야. 해산 한 번씩 만지신 다음에 상의를 하세요. 물 안에 있는걸 만지시면 돼요. 근데 그게 물컹물컹해요. 썩 좋진 않아요 그 느낌. 어때? 어때? 오우. 너 그만 움직이고 있어? 아 무서워 죽였잖아. 아니야. 오빠 빨리 들어와. 나 남아서 들어갈게. 아 빨리 같이 해 빨리. 놀래킬거 같아. 아니야. 나도 무서운데. 아니야. 저기요. 손 잡지 마시고요. 손 잡지 마시고 그 밑에 걸 잡아주세요. 땀 봐. 지효야 넌 할 수 있어. 물이 없는데? 물이 그릇을 잡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봐. 있어. 자 못하시겠으면 이건 실패로 하겠습니다. 할 수 있잖아. 했어? 아 진짜. 했어. 아 자꾸 물에만 넣어. 아 요거 재밌구나. 나봐요. 아 요즘 심했다 이거. 뭐요? 심했어요? 뭐? 아 해보세요. 비엠도 넣어봐요. 오! 오! 뭐야. 쌀풍 달걀. 정답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. 3개 다 성공이었습니다. 마지막 건은 뭐였어요? 해봐요. 해봐요. 아 그래 해봐요. 자. 이거. 이거 진. 저희가 이게 마지막 건 되게 심할 수가 있어요. 왠지 케이크일 것 같은데. 아니요. 야! 오! 야! 오! 하아이고. 뭐 이게 reported. 케이크? 다는 게 다 은유에다. 이러시는데. 와 이건 좀. 그럼 매 monday还是iva. 매 matin方 하세요. 안 아. 매표는 정글 갔다 와서 잘할 수 있어. 저기 correctly. 인정운온 바다 다에 잡았잖아요. 빨리inin 하시고. 아Crypt360ех 올테니까. 아 rich? 그것은 뭔가 갑각률일 것 같아. 근데 이거 봐도 되죠? 제가 봤을 때, 만지기 전에 이거 종류가 이거 종류 파충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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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하나 이런 애들 아 물리진 않아요 물리진 않습니다 물리진 않게 입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물리진 않습니다 너 먼저 할래? 누구든 먼저 시겼던가 그죠 이게 이 등껍데기가 이게 어 조심하세요 방금 입인거 같은데 아니야? 아 얘가 끈이 풀렸다 물릴 수도 있겠다 어 잠깐만 근데 우리는 봐도 되죠 아 강아지 인형 아니야? 아니 보셔도 돼요 뭐 할 사람만 하고 어 무거운데? 네? 강아지 인형 본래 어 그거 장난? 네 번째 걸 했어야 돼 어 무켜 나 진짜 싫어해요 자 다음에 제이슨 한번 해볼까? 아 뭔가 몸인데 나 진짜 싫어해요 확실히 몸이야 확실히 몸이 몸은 확실해 아 나 진짜 나 못하겠다 몸이 있는거야 약간 한칠할 수 있어 아 아 나 진짜 못하겠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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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아니에요 이쪽으로서 일단 그릇 있어요? 아 밑에 이제 그릇부터? 어 아니 그릇은 안 떠요 이거 그릇이잖아요 저 왜왜왜왜왜왜왜 정답 정답 선배님 아이고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자막 자 아 나 이거 아 뭐야 아 아 이게 껍데기 자 파충류 브로콜리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을